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여러 광물자원을 A와 B로 분류한 것이다 A와 B는 금속광물자원과 비금속광물자원은 순수없이 나타냈지만 구리, 히토리오 요게 금속광물자원 팔석, 흑연 요게 비금속광물자원 됐죠? 어허 기억 너무합니다 그죠? 구리인데 구리 B를 이용하기 위해선 주로 재령과정이 필요하다 재령과정이 주로 필요한건 금속광물에게 필요한거죠 그치? 히토리는 첨단전자산업에 이용되는거 오케이 요거 체크해주시구요 참고로 흑연, 팔석 요거 어떤 광상에서 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변성광상 자 그거 체크해주시고 다음 2번 그림은 바람의 특성에 따라 바람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다 경도풍, 지균풍, 지상풍 자 마찰이 있는 곳에선 지상풍 평형을 이루는거 지균풍 그렇지 않으면 경도풍 이거 넘어와도 되겠죠? 오케이 정답 4번 자 문제가 전반부 문제들은 아주 수월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지구각1도 그렇고 지구각2도 그렇고 20문제가 시험지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문제 난이도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것 같아 쉬운건 진짜 와 말도 안되게 근데 이제 조금 난이도 초고난도 문제로 딱 하나 두개 이런게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난이도 중상수준의 문항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아시겠죠? 그런식으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 때 초반부에 문제가 아주 쉽게 가볍게 편안하게 풀린다라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긴장 풀지 마시고 실수를 안해야된다라는거 명심하시면서 조금 꼼꼼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읽고 풀어주는 연습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3번 우주 거대구조 일부에 영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뭐 거대공동 여기는 뭔가 좀 많이 있습니다 A와 B사의 거리는 1광년보다 가깝다 아니지 1억광년 억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1억광년보다 가깝다 저는 기업보기를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걸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거리가 여기가 2억광년 그러니까 우리은하로부터 2억광년 거리 범위가 여기고요 3억광년 거리 범위가 여기고요 4억광년이 이만큼 5억광년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냥 B랑 A의 거리는 대략 한 2억광년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아 어? 어? 이거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억광년보다는 뭐라 해야지 어 너무하네 이거 A보다 B의 은혜들이 밀집되어 있다 어? 딱 봐도 B에 밀집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현재 우주 거대 구조의 물질 분포는 우주 초기와 동일하다 이게 아니지 어? 어? 우주 내 물질 분포의 불균일은 우주 탄생 초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음 중력으로 작용한 암흑물질 어? 어디선가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중력이 우세해 뭔가 뭉쳐짐 더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음? 빈 공간이 넓게 확장되고 됐어? 음 우주 거대 구조의 물질 분포는 우주 초기보다 우주의 나이가 많이 먹은 시간이 더 경과된 뒤가 이 불균일은 조금씩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정리해주시고 정답 2번 다음 4번 해안 지역에서 하루 동안 관측한 해류풍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뭐 자료에서 문제예요 자료에서 그냥 이런 자료가 딱히 뭐 교과서는 어디에 또는 이전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이 대로 놓고 푸는 거야 여러분들 어 보이는 만큼 보고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이거든요 24시간 동안 풍향과 풍속을 각각 이런 자료로 지금 나타냈어 그래서 느끼는 보니까 여기가 0시, 1시, 3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북동, 남서, 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된 이 포인트에 점이 찍혀있는 건 동풍이 분다 그 얘기예요 맞지? 여기는 서풍이라고 써진 서라고 써진 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풍향이 설정되어 있는 건 13시에 서풍, 15시에 서풍, 17시에 서풍이다 그 얘기야 18시겠지 여기는 17이랑 19 사이니까 얘는 뭐야 남서풍 남풍과 서풍 사이 정도 남서풍이 18시 무렵에는 불었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17시에는 서풍이 분다 아이고 뭐 괜찮은 거고 풍속은 15시가 03시보다 크다 자 풍속은 오른쪽 15시의 풍속점 여기 찍혀있어 03시 풍속점 여기 찍혀있는데 여기가 2m per sec래 여기는 4m per sec래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5m per sec 크겠죠 이때가 풍속이 4m per sec 보다 크니깐 15시가 03시보다 풍속이 크다 라는 건 자료를 읽고 답 쓰는 거예요 해류풍은 지구규모의 순환이 아니라 중간규모의 순환이죠 오케이? 디귿보기는 이 자료랑 상관없이 해류풍의 특징으로 푸는 겁니다 정답 3번 정답 4번